아니 왜 이렇게 이쁘대요 색깔이 아니 요즘 감정에다 말려서 자기야 말도 못하기 좋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반갑내 송을 가르쳐 드릴게 반갑내 반가워 내가 배워줄게 노래 반갑내 반가워 설디춘 봉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늘에서 땅을 잡아간다 땅에서 불꺼운 솟았나 하군이 다기봉 전지 구루검 속에 쌓여왔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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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가워지 말고 요 놈 배우고 저기 권주가하고 두 가지 배워 오늘 그러고 본 수업 들어가 연습 대신에 내가 배워줄게 눈빨 헤치고 오셨으니 거기도 눈 좀 많이 늘었죠 이것이 개구리 타령에 있어 개구리 타령에 있는데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꼭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반가운 분 이게 지금 우리 노래로 환영곡이야 환영곡 신입생이나 또는 올해 결성했다 오는 분이나 아니면 어려운 고비를 뚫고 온 회원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야 또는 기다리던 회원에게 불러주는 노래야 반가운게 봐도 적든지 있으면 있는대로 자 녹음해서 준다 안순씨 지하철 가면서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구공님 들어야지 우리 도연님 담월 우리 담월님 담월 담월 난 담월로 부를 거야 앞으로는 담월 담월 자기야 현주야 담월님으로 불러 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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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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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현주 그냥 이름 부르면 돼 아니 이름 부르래야 그러니까 니는 현주 그냥 이름 부르래 자 배운다 네 반감내 반가워 이거 저기 뭐야 중중머리 배우는 거야 시작 반감내 반가워 한 번 더 반감내 반가워 반감내 반감내 반가워 좋아 설리춘 풍이 반가워 헤이 설리춘 풍이 반가워 잘한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아래에서 따로 쳤어 나 하나 아래에서 따로 쳤어 땅에서 불 끄은 솟았나 땅에서 불 끄은 솟았나 하우니 타기 봉턴이 하우니 타기 봉턴이 타기봄 그루룩 ey 네 타기 봉턴이 타 타 는 가 열 번째 방에서 나와 주면 돼 타 탓 타기봄 타 타 탓 우렉 centre 니 이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아하아 아하 아하 아하아 하아 아하아 하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먼저 박에서는 아하아하아 하아 아하아 하아 이게 좀 까다롭지? 아하아 하아 시작 아하아 하아 아하아 하아 아하아 하아 아하아 하아 하아 아하아 하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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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 번째 박에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아하아 반갑내 반가워 반갑내 반가워 그지 설리춘 붕이 반가워 설리춘 붕이 반가워 좋아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그냥 갔다가 하지 말고 그러면 살가운 맛이 없잖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잘하고 있어 하늘에서 떨어져 나 하늘에서 떨어져 나 하늘에서 떨어져 나 저기 똘이 여섯 번째 박에서 나와 다섯 번이 아니야 그러면 하늘에서 하고 오 번째 박이 살짝 머금어져 주잖아 하늘에서 떨어져 나 하늘에서 떨어져 나 하늘에서 불 끄는 솟아 나 하늘에서 불 끄는 솟아 나 하운이 다기 봉턴니 하운이 다기 봉턴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다시 구름 하고 한번 찔러줘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나든 하나 두 번째 박에서 이렇게 하면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